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해 새로운 모바일 뱅킹을 선보였습니다. 카카오뱅크는 오늘 오전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인사업자 뱅킹 프레스톡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사업자 통장과 체크 제휴 신용카드, 대출 상품을 소개했습니다. 개인사업자 뱅킹은 다음 달 출시 예정으로 대출 상품만이 아닌 수신 상품과 지급 결제까지 망라한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국세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은 400조 원 규모로 개인사업자 뱅킹에 대한 높은 수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. 이에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를 통해 리테일 뱅킹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업 뱅킹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병수 개인사업자 스튜디오 팀장은 사업자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단순한 은행 앱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앱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.